진짜로 뒤에 없어 진짜 없어 한 명이야 천천히 빠른 보자 돌렸어 가 가 가 가 온투 가능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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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 이거 어어? 와 다 빠지냐 야 아 아 아 아 여기 오랜만에 1대로 해볼까? 왜? 자 연효과 1대로 보여드립니다 이제 웬만해서 이거 안 보여드립니다 원래 잘 아시죠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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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40 ну 지 음 욂 쿨 두 objectives 두번 stage ! 두번 트레이ση 두번 step grouped 두번트 두번 customer 두번 두번 오! 1대 0 요. 다 주지 마라 편하게 해라 아 뭐 해야 되지 아 미치겠네 야가씨는 운동장맵으로 해야 될 것 같아 시끄레 기록 보소 아 뭘 해야지 영역이랑 입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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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쩍하게 할 수 있을까 감사합니다 비비 실패해 아 1. 와 이거 딜 가능하면 빌리한데 안 잡네 와 잠깐만 오 뭐야 제발 얘네네 빠진다 어? 와 연습 많이 했네 자 좀 살살 가라 같이 가자 아 팀님 와 실환가 아 아 아 아 아 야 꼬리 나지 말라 해라 꼬리 나지 말고 딱 기다리라 해라 꼬리 아 아 야 좀 같이 가 아 수도 없이 달려받고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 해봤어 트랙일겁니다 유행어 선수는 여기서만 수십번을 달려받혀요 와 이 맵이 왜 이렇게 못 따라가지 아 이게 카르플 때문에 오케이 나만 부딪혀주고 자 그거 이제 역전하면 인정 크나무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